간호통 보다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용암용에 출연? 용암용을 잘 할 수 있는 공기가 적은 없네 제작용 공연 푸을 챙기고 그렇지 덕분에 님면, 저녁에 직접 도착해 어휴.. 취했냐? 잘못 먹었어 응 난 그 취한 것보다 타마미츤에 거품 걸렸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애 쿨 갑시다 갑시다 재밌게 잡아봅시다 에이스 캠프 에이스 캠프 그게 비경인가? 비경인 것 같은데 에이스 캠프 에이스 캠프 10번 9번 비경이라도 뭐 딱히 뭐 없네 응 빨리 가야겠다 달려가요 아 아 나 너무 먼데서 시작했는데 갑박이죠? 어휴 그나마 간호통보다 얘가 꼬리가 짧아서 다행인 것 같애 아 제게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어 아 싸대기 너무 많이 맞았어 아까전에 짜증났어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히히 그럼 난 탈타이밍만 잡으면 되겠네 히히 히히 멍 때리 아니네 아 아이고 너의 등을 내놓아라 하하 너의 등을 내놓아라 얘는 진짜 좀 물고기 같잖아 하하 다노토토스는 뭔지 모르겠어 와우 스턴 까지 아니 그 이게 어떻게 닿지? 한성검인데 머리가 에어리어리신가? 아닌 것 같은데 으 으 으 총 나오라 보면 또 타굴 아니 근데 여기 용암은 왜 피에 안달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나와 에이 자꾸 장난질이요? 나오라 나오라 진짜 별거 없네 또 탔어 금방 끝나겠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등도 깨졌구요 등도 깨졌구요 또 바보지 어이구 끝났네 아 진짜 죽겠구나 했더니 죽어버리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흠 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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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긴 캐 나올거 같은데 뭘 내놔 그러게 피가 아니면 뭐 그런거 아닐까? 흠 흠 느낌이 도벌베르크나 뭐 그런거 같은데 아닌가? 도벌베르크 같은 모르겠다 뭔지 도벌베르크 싫어 흫흫 아 정말 싫어 흠 그 드래곤볼이 나왔다 용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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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사고났어? 그러게 그러게 이제 따라가겠습니다. 고르세요. 뒤로 가시겠어. 이제 해초로서 여왕 리오 레이아 어허 원생님 각자 주에 мо어로 춥다가 덥다가 원장님은 보통 다들 5번에서 나오지 않나? 응? 왜 보이지? 식사 스킬? 3번 에이스 그렇구나 레이아다 아이고 나 뭐하니 아 내 아까운 페인트 탈 음 린뽕 난 한 곳만 노린다 아 네 네 ử 될만한데 날개 맞았어 이제 날개 따고 대가리 따고 벌이 따고 날개 따고 등이 따면 너무 쏠테 날개 따지지 안하는 것 같은데 날개 날개 따지지 안 따지지 모르겠어 날개 따지지bit 날개 쓰던 것 같아 말 ignoring 메인 이놈 이놈씨끼 뭐 막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들려 오 오퍼컷 어디가 아 꼬리꼬리 꼬리 5번째 아 이쪽이 아닌데 이쪽 맞나 동쿨로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가도 되긴 하네 응 너 뭐 뭐 처먹고 있어 만난거 맛난거? 어이구 마비 어허 어떡해 울어 막 울잖아 아오 막 그러면서 으흐흐 으흐흐 아이고야 미안해 그럼 이거 맞자 슈퍼파워 으흐흐 빠쎄이 반응을 하네요 어디다 아이고야 에헴 에이 저 꼭대기 가겠다 꼭대기 어 거기 그렇구나 내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거 같아 흐흐흐 흐흐흐 찍으면 다 틀려 흐흐흫 찍으면 다 틀려 흐흐흫 찍으면 다 틀려 또 응 아 진짜 선풍기 바람 맞바람으로 쐬니까 춥네 응 그니까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지금 완전 날씨가 너무 이상해 개판이여 와서 삼차지를 삼차지를 내가 할게 점프밖에 없는데 아 점프하면 깨잖아 어 그니까 이게 수면 그것도 안된다니까 참 너 두대 맞으면 죽을거잖아 소무소트 쓰지마 아 소무소트 아 소무소트 죽어주세요 여브샷 하하 유후 내가 민등산이 됐어 응 안쓰럽다 여자애인데 레우스만 같이 있었어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텐데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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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우스만 같이 있었어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등 부위 파괴가 떠드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레오스 거 맞나? 그런가? 아빠가 누구야 그 의미가 아니었니? 아 너 너무해 레오스가 아닐지도 레오스 거 맞냐길래 그 생각이 났지 이제 긴케다 긴급 잠깐만 긴케가 왜 두 개지? 두 개라고? 어 뭐지? 원래 그랬었나?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안 되지 우리 메갈루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타마? 어 또 하나는 뭐야? 가무토? 어 가무토 아 타마 먼저? 어 오케이 오케이 빼 우리 술 취한 메갈루님 빼갈루님 빼갈루님 빼 빼 빼갈 빼갈쳐 마시고 빼 꺼린 빼갈루님 직선 토하는 까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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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한데에서 시작해 여기서는 물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우리 누님 백 한 번 그래야지 빼갈루님 역구역에서 다 들려 어이구 벌써 벌써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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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마시라니까 많이 마시면 그니까 누님 내가 그만하시고 주는 잔 다 받아먹으면 어떻게 해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 아이고야 이제 몸도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자셔 아이고 어이구 바락 바락한거져 뭐라 으으이이이이이 바락바락 바락바락돼 르네 어휴 두툼한 꼬리 아 오늘 재료 모으기 좋네 흐흐흐 좋다 아니 얘 소재 검 괜찮은 거 같아 내가 디노발드 그걸로 신멸인 그걸로 계속 갔던 거 아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와 나 에너지도 한 거 보인 실드 쳐줬는데 에너지가 2분의 3가 달았어 어 노래가 끊겼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타마에 존노를 표현하나 아니 꼬리가 깨지고 잘렸어? 아 꼬리가 깨지기도 하네 몰랐네 깨졌으면 잘리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어때 싫어? 와아 와아 땡 어우 저거 기술 너무 싫어요 머리 잘렸고 오우 너의 대가리를 내놓아라 아이오 아이오 빼앵 어 나 뭐하고 있음 쇼아 마세이 3차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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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꼬리 그대로 붙어있었으면 저거 맞았어 오우 와우 으으 너 싫어이 요거 맞을까 과연? 역시 오우 맞았어 끝났다 택 징글딩글 한번 탑시다 우물 뭘 왜 그 그 그런 여자한테 어허 왜 그런 얘기래 어허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난 그 그런거야? 누님 등 한번 대줘요 등짝을 보자 등짝 한번 대줘요 아 진짜 안주네 이렇게 에어리얼 하고 있는데 어? 한번 줄만 한데 계속 싫다고 어허 어허 으아악 으아악 미끄럽다 땡 비싸네 비싸네 으윽 으윽 어이야 웨 와 끝내 너에겐 등을 내줄 수 없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등 내주기 싫은 애들이 많냐 너에게 등을 내주느니 죽겠다 하고 죽어버리네 아 아군 앞에 두고 하면 되겠는구나 그걸 또 몰랐네 저 근데 꼬리 갈머리 했나 다음번엔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끔 니 밟고 뛰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나는 레어리어를 하면서 대가리를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 ㅅㅈ 아.. 포석이 뭔지.. 식사나 이런 것만 나오고.. 마땅히 좋은 게 안 나와.. 나는 일찍 못해서 다 그냥.. 버리고 있어.. 팔고 있어 그냥.. 왜 버려? 한문을 일찍 못하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에 보면 되지 그것도.. 나쁘진 않은데.. 괜찮아.. 어.. 한번 양보를 해주시는데.. 오호.. 그렇다면.. 나머지 긴급해도.. 아.. 가뭄톡.. 코 깨기가 쉽지가 않아.. 가봅시다.. 가봅시다.. 유.. 나.. 왜 계속.. 에이스 캠프에서만 시작하지? 그럴 때가 있지.. 그럴 때가 있지.. 어.. 그럴 때가 있네.. 오.. 여기 있네.. 3번? 갑옷 응.. 아니..? 오.. 웅.. ľ.. writer.. 으응 아 반피달아 와 여기 깐장고양이들 있네 어흑 요번에 시도해보겠어 오 와 넘어가 거리조절 잘해야되요 이야 빠세이 오오 왜 너무 오래걸린다 흐흐흐 그냥 나 다음에 폭탄 갖고 갈게 폭딜하자 어 뒷걸음질 어휴 탔네요 뭐야 이런 버그같은 뭐야 어휴 피다누거 보소 눈이나 포먹어 어휴 니커루즐 자꾸 아니 나한테 무슨 센서있나봐 이놈씨끼가 나한테만 와 오예 아 말이 짧다 잔다 잔다 잔는구나 일어났다 어휴 어휴 뭐지 어 탔네 잔다 얘는 못다가가가겠어요 야 발방이 넘어지면서 아 아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아니 그러면은 캣콤에서 그런거는 보정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?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그 누적치만 갖고 도망 먹티잖아 먹티 그 누적치만 뭐가 자꾸 깨져 빛 도망 또 지영 어휴 으으으으으 그래 물이나 퍼먹어 오우 땡큐 그래 니 코를 내놓아라 아이고 스테미너가 이때 딱 없냐 마비 코를 내놓아라 히퍼파워 와세이 와서 몇밖에 단차 공격 어? 뭐 벌써 지금 젤뚝거리는건가? 그런거 같은데 근데 느려가지고 뭐 몇번이도 치는데 흐흐 아아 그렇구나 왜? 아니 그 포에서 맵 밖으로 튕겨서 무한으로 낙하다던 버그가 있었대 아아 그거를 역보정해가지고 누적치만 먹고 먹티하는거야 와 제대로 깔렸다 어휴 얘 왜이래 갑자기 어휴 어휴 와 정신이 없네 갑자기 오어엉 eping arr ㅜㅜ ㅜㅜ 그러니까 전전 드래곤도 어맞네 ㅋㅋㅋㅋ nikki tam 흐흐흐흐 아..참 아..우리 U타입도 같이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U타입씨도 같이하면 좋을텐데 윤타입 흠 윤타입씨도 저땐 늦고잉 인제..듣고있을수도 있겠네 근데 안들을듯 흐흐흥 야..이제 절써? 응, 결성 나오던데? 그게 정산템인가? 자, 이제 헌터 랭크 6 그러겠지요 헌터 랭크 6 뭔가가 해금이 많이 됐어요 좋아 크로스 크로스 브랜드 댄스 크로스 크로스 터르